오늘 하루종일 살을 애는 혹독한 추위가 지속됐습니다. 내일은 이번 추위가 절정의 날에 오늘보다 더 춥습니다. 현재 파란색으로 표시된 중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파경보가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이렇게 전국이 꽁꽁 언가운데 내일은 올겨울 들어 가장 기온이 낮고 바람도 강하겠습니다. 중무장과 더불어 따뜻한 핫팩도 꼭 챙기셔서 추위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강추위와 함께 서쪽 지역에는 눈도 펑펑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 산간과 호남 서해안으로는 대설경보가 그 밖의 서해안과 호남 내륙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까지 제주 산간에는 최고 60cm의 눈폭탄이 쏟아지겠고 호남 서해안에는 10에서 30cm, 충남 서해안과 호남 내륙, 제주 지역에는 5에서 20cm의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시설물 관리와 함께 교통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월요일까지 강추위가 예상되는 가운데 내일은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은 무려 영하 18도가 예상되고요. 춘천도 영하 20도, 대전 영하 15도, 전주도 영하 13도가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서울 영하 9도, 대전은 영하 8도로 체감온도는 하루 종일 영하 20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모레 기온은 조금 오르겠지만 여전히 강추위는 이어집니다. 모레 아침 기온 서울은 영하 14도, 대전도 영하 14도가 예상되고 낮 기온은 서울 영하 5도, 대전은 영하 4도가 예상됩니다. 현재 동해 앞바다를 제외한 전해상, 이렇게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당분간 전해상에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도 최고 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까지 동해와 남해에는 천둥, 번개가 치고 동해안에는 높은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드디어 추위가 조금씩 누그러져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